골프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2019 더 골프쇼 프리시즌이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3호선 학예울력 세택에서 개최됩니다. 골프클럽, 용품 의류, 골프 경매 서비스 등 다양한 부대 행사와 저렴한 2월 상품 판매까지 골프에 관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. 푸짐한 경품과 이벤트가 마련된 더 골프쇼 프리시즌에 골프 애호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. 푸짐한 경품입니다.